목이 돌아가있어 완전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운카TV의 운카입니다 지금은 교토에 있는 니시키시장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신기한 카페를 좀 찾아서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한번 보실까요 부엉이 카페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카페이고요 방탄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가격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들어갈 수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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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synt 하나요 첫번째 이상한 건 못날게 다리에 자물쇠 같은 걸 좀 해놨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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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돌아가있어 완전히 신기하다 잠시 잘 못해 잠시 부터 극단 관련된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부엌의 카페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넓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못 날아다니게 아예 줄로 묶어놓는 게 조금 불쌍하긴 했어요 그래도 관리는 어쨌거나 잘 하시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몇 명 애들은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잘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무조건 아직은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게 만질 수 있는 애들과 만지지 못하는 애들이 좀 구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하시게 되면 터치도 한번 해보시고 쓰다듬어주면서 한번 교감을 나눠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